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이들 난민들에게 무료로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는 트위터를 통해 탈레반을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2만 명에게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를 제공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에어비앤비에 속해 있는 비영리 단체가 무료 숙소 제공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org로 알려진 이 자선단체는 지난 6월 2,50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운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체스키 CEO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아프간 난민들의 이주와 재정착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며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주말 동안 165명의 아프간 난민들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난민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숙소를 제공할지 발생 비용은 얼마일지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은 약 6만 5,700여 명의 사람들을 아프간에서 대피시켰습니다. 아직도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이 탈출을 위해 공항 주변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들의 탈출 행렬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난민 수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들을 미국행 비자심사기관에 일시적으로 수용하거나 환승을 허용하기로 20여 개 나라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